휴직 중인 교원이 방학기간에 잠시 복직했다 계약하면 다시 휴직을 해 급여만 수령하는 꼼수 복직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경남에선 기타 휴직과 육아휴직으로 모두 14명이 꼼수 복직을 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. 이는 서울 25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. 박 의원은 이 같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는 물론 휴직 교원의 업무를 담당하던 대체 인력의 해고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복무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. Sådan